맹먹둥이야 그지요 그지 손자만 나는 그러잖아 쟤는 쟤는 연습욕 같은데 잘하냐고 어 이거 얘는 나는 직진이야 불 써도 안 써 직발이야 직발 쟤네 진짜 못하는거 아니야? 아니 쟤네가 못하는게 아니라 아빠가 잘하는거 모르겠어 아니야 일단 모아야되겠다 응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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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맑 아래로 아래로 어떻게 자기앞 beef 어 아래로 아래로 1등이 되는거 아니여 이러다? 누구야? 아빠 어디여? 나터 지점이 어디여? 여기다 1등 했어 뭐야? 또 잘못 입었냐? 아 뭐야 그럴 수도 있고 막 뭐 자라애들은 막 이거는 지금 초보.. 초보 애들만 모여서 하는 데야 뭐 진짜 없구나 아무것도 지금 10매비인데 쟤 막 부서수 난리나서 혼자 따라가잖아 언덕벽에 써야되게 너무 느려서 경차야 아빠 근데 얘네들은 많이 그래 쟤네는 저거고 오빠는 경차다 경차 엄마 얘네들은 많은데 왜 아빠는 없어? 난 죽발이요 그래도 이기지 뒤에서 막 똥 싸는거야 뒤에서 막 똥 싸고 뭐 부스터 쓰고 막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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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이지가 채워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거든 그러기 전에 써야돼 응 근데 상탄대요 이건 싱어치를 채워야될건 없는게 맛이 있을까 미치겠네 ㅋㅋㅋㅋㅋ 아잇 어지간히 못다나 보네 이게 아잇 아잇 자동으로 챙겨주기 때문에 아잇 아잇 그래도 잘 따라온다 저희는 이제 생실영실 도플 부재배송과 양파 고고에 싼거 없이 그저 따라온다 똥 싼다 똥 싼다 따라올려고 얘만 견제 안되겠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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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만 들어와 이 소주만 터지지않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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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는 한번 써주겠지 아잇 괜찮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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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남겨놓고 아잇 아잇 계속 쏘지마 아잇 나 나 한번 쏴 줄까 아잇 아잇 오 오 오 아잇 또 따라오네 아잇 얘네도 오지간히 못하네 진짜 도운와 수거 있었으니 아잇 아잇 손 이건 아직 안지는 안높울었네 아이 근데 이게 애건만 볼 아잇 쌀을 이용한 이슬선이 그 첫발째 아 아 봤습니까 봤어 쪽사람 다행이네 왜요 겨우 들어왔잖아 이거를 연타 쓰는걸 배워야돼 퐁퐁퐁 막 쓰면은 맛 자세 고소한 하늘에 어우 이건 뭐야 또 위자물이다 파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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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봐도 답을 모르겠지 그냥 조질로 아휴 맥을 모르니 뭐 사은 볶음 아냐 팔 계란 바삭 숙성 바삭 차 excited ש 왕 소 오, 우리는 게스트 그때 자주 못하고 엄맛은 비즈필을 받는다. 진짜 약간 비즈필 계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뭐가 되나 봤으니까. 직전 예를 다하는 이번에는 즐거운 게 잘 알겠습니다. 왜? 아, 눈. 아, 좀 그래? 아니, 저 거울 보래니까 진짜야. 근데 안 보여? 안 빠져. 안 빠져. 올라와봐, 엄마. 그럼 가봐. 가主 싸움이 필요한 마체면 아니죠? 아, 아닐까요? 아, 잠깐만. 앞에 봐, 앞에. 아파요, 진짜 앞에 봐. 바로 가봅기를 전합니다. 기다려. 이쪽으로 propellать. 더니 crassace. stay like your time your time it is you stay like theane haben." rokodia, man. 그냥 앞에 봐. 빠를ή?", realization. 책을 하에 뼈는 창원에 소비 fuhr pedir along to no matter what you're saying. 1등이요 직진했는데 1등이요 부스터도 안쓰고 직진인데 2등 2등이요 2등이요 아 다왔는데 같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또 먹고 결혼하며 퍼보고 다른 딸이 생기면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간다노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남들의 평범한 일상이 어 뭐야 아 뭐야 길이 책임만두가 성실하고 어떤지 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길을 아 쉬운 맵으로 한번 해 이게 어 나도 뭐 생겼다 아 아이템 못생겼어 아닌데 저거 뭐야 어 뭐야 방태당 있어 뭐 방태당이야 너무 잘해서 아 아 아 한번 이기고 끝내야 되는데 아 아이템은 오빠 안 되지 아이템은 무기가 없어서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은 내 아 아 아 술이 다 올라가고 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대비한 소홀림이 아니라 계속 예쁜 곳에서 아빠가 맛있게 좋아 근데 그 소리가 이제 딱 났을 때 아빠 먹으면 되게 귀엽게 피하고 하려고 해야 되나? 안 돼 야, 저렇게 소홀림을 나 안 먹어야 돼 그리고 저거 집에서 만주 만들어서 술 먹을 때 하나씩 먹으려고 아직 한 대만 먹었어요 오늘 좋았다! 진짜 오늘 안 먹는데 오늘 안 먹는데 아 미쳐 아 우리 사람 가져갈래? 이게 가방 잘 두고 이렇게 수박이요 아, 수박이요 대박이세요? 딱 하는 거 왔어요 아 대박이다 마지막 수박이야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시면 돼요 고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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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들어있어 비킹하러 갈 때마다 관광지를 하나씩 썰어주세요 예전에는 김작닭, 김차밥, 김치도 요런 식 destin도 좋지 또 한 후 영양제로 성냥하게 없는 식사를 썰어주세요 바보가 사는 시간에 영양제를 잃은 시간에 뼈 아내가 꺼라 신선한 행 obwohl의 육식년이 너무 짠 너무 짠 딩동 우수아 감사합니다.